자, 할게요. 너무 부자연스러워. 긴장감을 갖고 있다가 딱 가야 되는데. 아, 참 연기들 진짜. 선배님, 이 영화 한 번만 도와줘요. 이거 무슨 영화 찍어, 너? 그만해. 이제 좀 그만 좀 하지. 아, 원래 다 이렇게 찍는다고. 아, 가자, 가자. 아이고. 못 올 거는 이제 다 준비가 됐습니다. 30년 식당을 했으니까. 주문을 좀 들어볼까요? 아, 나왔습니다. 야, 진짜 짜증나네. 아, 이거 퍼포먼스로 이렇게. 그것도 기술이라고 하는 거냐? 계속 씻겄어? 아, 저 아삭이야, 뭐. 아...